해운대 영가, 32카운트, 볼 댄스, 하이 비기너 레벨입니다. 섹션 1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비사이드 터치, 킥 오른발 한번 앞에 차고,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킥, 사이드 킥,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 4분의 1턴. 섹션 2, 오른발 포웟,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쪽 4분의 3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포웟, 왼발 포웟, 리커버,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1 카운트, 오른발 1, 2, 3, 4, 5, 6, 7, 8, 9시 방향. 섹션 2, 1, 2, 트리플 턴, 3, 4, 6시,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스텝. 섹션 4, 왼발 사이드, 리커버, 4분의 1턴 오른쪽, 9시, 스텝, 투게더, 스텝. 먼트레이,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발 모으면서 2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스텝.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오른쪽, 3, 4, 5, 6, 7, 8.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